자, 둘 중에 실장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을 보여집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대체주택으로 하남 덕풍동에 있는 진모루 현대아파트를 샀거든요. 진모루 현대아파트요? 네, 진모루 현대아파트. 그리고 둔촌주공아파트 입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둔촌주공에 입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주택으로 산 진모루 현대아파트를 언제 처분하면 좋을까?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고요.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체주택이라는 것을 방송사상 처음으로 상담을 해보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대체주택이라는 것은 둔촌주공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네, 네.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우리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취득을 하면 하고 이게 이제 재개발이 되잖아요. 네. 재개발이 되고 입주를 하고 나서 입주 후 2년 이내까지 이 대체주택을 팔면 이 대체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단 1년은 고주해야 되죠. 1년 이상은 고주해야 돼요. 지금 얼마 고주하셨나요, 여기에? 하남. 아니, 하남은 처음에 잘 몰라서요. 네. 둔촌주공을 2014년 3월에 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샀고 이제 알아서 대체주택을 제가 전세를 살다가 2020년 6월에 이번에, 20년 6월에 지금 좀 빨리 일찍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그런데 몰랐어요.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네,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길라집을 자주 보시고 질문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둔촌주공이 입주가 언제 예정이죠? 2023년 8월. 그러면 입주하고 나서 2023년 8월에 만약에 입주된다고 한다면 2025년 8월까지 이 하남에 있는 주택을 팔아야 돼요. 네. 1년 이상은 살아야 돼요. 네, 지금 들어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맞으면 돼요. 1년 이상 안 살면 안 되고 2년이 입주한 이후에 2년이 넘어가도 비과세를 못 받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메모하고 계세요? 네, 네. 적고 있습니다. 메모하실 필요 없어요. 자주 보세요. 메모를 왜 합니까? 집중해야지. 네. 그렇죠? 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 메모 잘하지 않습니다. 네. 집중하지. 그러면 네. 이거는 현대아파트, 현대해모로 아주 잘 사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시기가 지금 올해 사셨다고 그랬죠? 올해 6월 달에 샀어요. 좀 오른 가격에 사시긴 하셨는데, 그렇죠? 네. 오른 가격에 사셨는데 이게 지금 5호선이 초역세권이에요. 네. 연말에 이제 개통이 되죠? 여기 지금 하남미사에서 여기까지. 네. 자, 여기가 하남미사에서 이제 개통이 이렇게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남 교산신도시가 앞에 있죠? 네. 여기를 하남시나 하남시 주민은 3호선 연장, 여기 지금 오금역에 있는 3호선 연장을 감일지구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하남 교산을 거쳐서 하남시청역까지 오는 것을 지금 밀고 있어요. 국토부에 지금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용역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를 3호선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2018년에, 2019년에는 SBRT나 이런 걸로 경정철 같은 걸로 다시 바꿨는데 경정철로는 안 된다. 3호선을 연장해달라. 그러면 이게 3호선이 강남까지 가는 수소라든지 도곡이라든지 양재라든지 섭초라든지 이런 노선이 바로 앞에까지 들어와요. 이거 집 코앞밭까지 들어오잖아요. 네.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3호선 타고 강남까지 갈 수 있어요. 네. 입지가 좋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요. 네.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면서. 네. 다만 비과사 여건을 놓칠 수 있는 그거는 분명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세금 낼 수 있어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시체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곳을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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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